일본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앵고는 나쁘다, 앤저 되면 더 좋아진다 라는 뉴스가 지금까지 많았는데 실제로 앤저가 되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본 역대급 앤저의 빛과 그림자라는 내용인데 요새 한국에서도 뉴스 많이 나오죠? 엔하가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일본 여행 갈 때, 환전할 때, 지금이다. 또 다른 아운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앤저로 인해서 경쟁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의 악역량이 온다. 옆나라, 일본의 이런 환율 상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뉴스가 많이 쏟아질 겁니다. 당장에 일본 현지에서는 역대급 앤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 플러스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 현상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니테레 뉴스네요, 일본. 33년 만에 1달러 152엔대로 가는가 앤저가 가속되고 있다 라는 뉴스가 11월 14일 화요일에 이렇게 뉴스가 떴네요. 올 초 1월 12일에 앤화가 1달러당 129엔이었는데 지금은 1달러당 150엔 정도 되잖아요. 올 초랑 비교해서도 20엔 넘게 싸졌네요. 한국 경제네요. 바닥 모르는 앤저 33년 만에 최고치 뚫을까? 이래가지고 앤화가 얼마만큼 싸질까? 라는 기조에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33년 만에 최고치를 뚫었는가? 뚫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NHK 뉴스네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 상승으로 예상보다는 적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다. 약간. 그래가지고 달러가 좀 약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이 연준이 긴축을 끝낸다. 미 물가 둔화의 시장 환호.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이자를 많이 가릴 수가 있네. 달러가 좋네. 라고 해서 달러가 세졌단 말이에요. 덩달아서.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게 조금 둔화가 되네. 어?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를 들고 있을 때의 메리트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미리 던질까? 라고 해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에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1년 사이에 이제 원화 대비 에나도 많이 떨어졌죠. 11월 15일 기준으로는 866회. 항상 저희는 1대 1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카드스스료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평소보다 뭔가 10% 할인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일본 가면 이런 환율로 10% 할인, 텍스프리로 10% 할인, 여러모로 여행객들에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당장에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역대급 엔저의 빚과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돈을 많이 쓴다. 왜? 엔저니까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일본 가서 돈 쓰는 게 훨씬 낫네. 라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방일 소비액이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졌다.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본 관광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호황이다. 관광 시장이.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일본의 마이니치 시문이네요. 상장 기업의 중간 결산, 과거 최고 이익 전망,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결산을 딱딱딱 쳐보니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본의 상장 기업,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다 이번에 흑자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뿐인가? 아니죠. 상반기 일본의 경상수지 12조 7,064억 엔의 흑자. 작년 동기 대비 8조 엔초가 증가 이래가지고 일본의 경상수지 또한 엄청나게 흑자입니다. 엔저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일본이 이미 해외에 투자를 해놨던 자산들의 흔히 말해 이자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증권이익 같은 게 막 나오다 보니까 엔조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나라에 좋네?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이런 경상수지까지 역대급이 찍은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흔히 말하는 이자수익 먹고 사는 파이어한 투자자 혹은 집주인, 건물주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관광도 잘 돼. 그 다음에 뭐냐 기업도 잘 나가. 국가적으로도 경상수지가 역대급으로 흑자야. 좋은 것밖에 없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 일본 사회에서 요 최근래에 좀 많이 쇼킹한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뭐 이 그림자 안 좋은 점에 대해서요. 11월 14일 테레비아사이뉴스입니다. 하와이에서 일본인 여성의 입국 거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젊은 여성들의 관광으로 미국 가려고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저기 캘리포니아 같은 데 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미국 입국할 수 너 뭐하러 왔냐. 여행 왔는데요. 구라치지마.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생사식으로 왔어요. 구라치지마. 따라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따로니 별실로 가가지고 왜 왔어.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여행 왔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얘가. 당장 여기에 관해서는 2022년 11월 달에 일본의 법무사무소의 홈페이지거든요. 미국 입국 거부체험단 정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매춘이 의심되는 케이스. 몸팔로 온 거 아니야 미국에? 관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찝어내는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 일본 여성들이 몸파는 게 충격이 아니라 뭐냐면은 미국까지 가서 그래야 되냐. 일본도. 과거에는 해외에서 예를 들어 일본에 불법 매춘이 있다. 일본으로 이제 돈 벌려고 온다. 일본 입국 관리국에서 너 왜 왔어. 너. 이렇게 받아친 뉴스가 일본에서 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신세야? 왜 이렇게 됐지? 응. 일본에서 뭘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 해외에서 뭘 하는 게 돈을 더 버니까 불법 노동자로도 비춰진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일본에서 큰 쇼크라는 겁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시 가는 거예요. 일본 산업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불법 취업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건데 일본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네. 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상대적으로 뭡니까? 미국에 비해가지고 빈곤하다고 보이니까. 일본이 유명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싼 일본 일본과 미국의 물가 차이는 현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쌍일본 주제를 많이 얘기해 왔지만 그렇죠. 정말 그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에 그거 플러스해가지고 뭡니까? 일본의 최근에 최저임금이 일본 전국 평균으로 치면 천엔이 좀 넘습니다. 천사엔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이랑 격차가 심화되잖아요. 일본 무역기구 제트로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 캘리포니아 패스푸드 맥도날드라든지 뭐 인앤하우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그런 패스푸드 체인의 최저임금을 2004년 4월에 20달러로 인상한다. 지금 미국이 20달러면 얼마입니까? 달러 안에서 이거 곱하기 20하면 되잖아요. 3천엔 단순하게 봐가지고 일본에서 뭡니까? 아까 이거 도쿄의 거의 3배예요. 3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현찰 박치기 해주는 단기 알바를 3개월 꽉꽉 채워서 돌고 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뭡니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에서 3개월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도 비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매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너 왜 왔어? 너 미국에서 어 좀 알바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기사도 뜬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박간혜가 뉴스 보는데 좀 충격적인 뉴스도 안 봤거든요. TV 뉴스에서 일본이 이제 니케이에서 운영하는 뉴스 방송입니다. 역사적으로 산 앤 저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펼쳐지는 고급화 전략 이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떴어요. 이게 어떤 뉴스냐면은 일본의 외식 체인을 운영하는 왓다매라는 그룹이 스키즈라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뭡니까? 소고기 와규 꼬치구이를 한 개 3천엔짜리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게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뜨는 겁니다. 이거를 사는 거는 일본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본에 오는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메뉴의 고급화 전략. 내놓고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일본은 다 싸잖아요. 근데 싼 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물가 수준에 맞는 그 정도 물건을 내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도 외국인이 보는 거예요. 와규 스테이크 꼬치 3천엔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관광객이 오 이 퀄리티의 3천엔? 이 정도면 돈 낼 가치 있다. 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아나운서 분이 여러 인터뷰 했는데 그렇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한 면도 없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다고. 아나운서도 놀라는 거죠. 자기는 이거 비싸도 못 삼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인터뷰한 외국인들은 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일본인들이 갖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외국분들로 우리는 어찌 보면 경제를 돌리겠다. 라는 식으로 기업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잖아. 자국민에게. 그리고 그걸 경제반사라든지 그런 게 민다. 민다. 좋네. 열심히 하세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지만 자기랑 일본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미디어가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엔저로 인해 로이터 뉴스 올해 11월 14일 엔하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게 집안 살림에 부담을 준다. 누가 얘기했어요? 일본은행 부총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은행 부총재 화폐를 발행하는 곳에 나름 부대빵이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영향력이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파급이 크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크니까 일본은행 총재는 알고 있네. 근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랬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보고 일본은행이 정책을 하고 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기업이라든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한다는 거지 일본의 일하고는 셀러리맨 니들은 부담이 되니까 알아서 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행해도 데모 안 하고 성공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용하니까 일본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런 뭐 부담 가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올해 10월달 뉴스네요. TBS 뉴스입니다. 엔겔 개수가 지난 43년간에 최고로 늘어난다. 뭐? 수입 대비 식비 지출. 당장의 박간혜 영상 이러면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식비를 엄청나게 돈 많이 쓴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수입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있잖아. 43년 만에 엔겔 개수가 최고로 올라갔다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네거티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올해 11월 13일 뉴스네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9% 발초크 처음으로 30% 미만 NHK 여론조사 이래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29%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은 52%이기 때문에 현대의 이 기시다 내각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민심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엔. 왜? 일본의 상장기업의 중간결산은 과거 최고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말 잘나가요. 경상수지도 역대 최고입니다. 일본이란 나라 해외에 투자해둔게 많아가지고 짭짤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돈을 많이 써준답니다. 야 비지트 재팬 대성공이에요. 그런데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뭐?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가는데 입국 거부를 당하고 해외에 대비해서 임금은 낮고 엔겔 개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게에서 서민들은 부담을 줘야 되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있잖아. 일본 잘나갈 때 유럽 가면 일본어만 들리고 하와이 가면 일본어만 들리고 일본어로 일본 선물이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해놨는데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행태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들만 손해를 본 것 같거든. 생활에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뭡니까? 이미 상케이가 시동을 걸고 있어요. 상케이 FN의 합동 여론조사 다음 총리에는 누가 어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가 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제 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잔민 당내에서도 한번 물갈이를 해줘야지 이게 좀 뭔가 여론이 좀 있잖아. 조용해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이런 이제 아직까지 총리를 못해본 이제 정치가 과거에 기시자 총리랑 싸웠던 정치가거든요. 이시바 씨 그 다음에 고노 따로 그 다음에 펑쿨색 씨 고이지미 신지로 씨 나와가지고 이 세 명이 아마 유력하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느끼지만은 일본은 총리를 일본 사람들이 뽑을 수가 있나요? 뽑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민 당내의 경선 자민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어가지고 너는 누구 팝니까? 너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 때문에 사실상 이런 여론조사는 아무 짝의 쓸모가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이미 뭐 자민 당내에서 슬슬 다음 타자 준비하세요 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앵고는 나쁘다. 앵조가 되면 더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지금까지 말하는데 실제로 앵조가 대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앵조라는 게 어느 정도 앵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거 그래프 나이아가라가 아니고 코인이라든지 주식도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다 던져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점차점차 앵조가 되면은 적응이 되잖아. 요즘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뭐 임금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니까 이해가 되라고 사람이 느끼는데 갑자기 그냥 앵조 가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 변화가 없는 나라인데 변화 없는 나라인데 충격력본을 너무 세게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민심이 바로 뭡니까 다음 총리 등장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소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자 안 좋은 점이도 많이 부각되는 거고 반대로 이 역대급 앵조에서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본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엔저만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엔저가 기흥까지 기다려왔다.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이런 뭔가 양극화 현상이 일본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본 역대급 앵조의 빛과 그림자 빛도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제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일본에서 격세지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일본에 20년 살면서 유학 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보고 있는 나도 진짜 야 일본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데 저 이전에 90년대 거기다 뭐 80년대 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기 일본의 버블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현 일본 이런 상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싼 거를 판다. 그거를 고급화 전략으로 한다는 뉴스를 봤을 때 충격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뭐 옛날에는 어딜 가든지 영어할 필요가 뭐 있어.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일본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랬는데 지금 뭐 해외여행 가려고 하니까 너 들어오지 마세요. 너 어 뭐야 너 여기서 일하러 왔잖아.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반대말 남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환 차익으로 역대급 결상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장사하기 좋지 않습니까? 기존이랑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이익이 1.5배 늘어났네. 이야 대박이네. 국가 입장에서도 미리미리 해외에 투자해둔 이자라든지 그런 게 에나가 적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더 늘어나네. 이야 기가 막히네. 달달하네. 앉아서 돈 버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상반되는 이런 온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들 중에도 힘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이 올라가고 재택으로 달러 갖고 있었으니까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아파트 샀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행복하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격차가 엄청나죠. 그렇죠. 미리미리 예를 들어 재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달러에 투자를 했다라든지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과 바깥이 방송들 나오잖아요. 일본 서민들 절약하고 저축하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저축했던 돈이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서민들 내에서도 뭔가 좀 성공한 서민과 아예 오르지도 못할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어진 여러 가지 정말 각계각층으로 분단이 된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저런 식으로 기세가 내려가고 다음 총리 어서 등장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나온다는 게 현재 일본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